라면 먹을 사람 라면 먹을 사람? 어? 나! 나! 형 먹을 거예요? 저는 지금 안 먹을 거예요 형, 햄까지 송송 썰어 놓자 그래야지 군침 돌아 항상 라면 끓일 때마다 최대의 고난이 있죠 라면에 수프 먼저나 몇 먼저냐 그거는 보실 때 몇 먼저데, 수프 먼저데 하지 마시고 직접 드시고 싶은 데를 드시면 됩니다 형은 무슨 스타일이신데요? 저는 수프를 먼저 넣은 거예요 물이 살짝 보글보글 끓는 순간 수프를 투어 이제 면 투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, 나는 데이야, 데이야 맛있게 먹겠습니다. 형 이거 장난 아니야. 누가 끓였니? 어때? 맛있어? 꿀맛. 맛있지? 라면 냄새가 너무 강렬해. 어쩜 이런 맛이 나네. 맛있는 걸 넘어서는 거야, 이 정도면. 대박입니다. 국물이 근데 완전 그거다. 보약이다. 왜냐하면 사골 그게 들어가니까 진짜 너무 보약이다. 이야, 멋있다. 네. 컨셉 제대로 잡네. 비누방울 좀 불어봐. 켜, 켜, 켜. 좀 하늘 공중에 머무르게. 바로 땅으로 내려. 공평. 왜 와인잔에는 와인만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? 너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데. 아, 야. 아, 대박. 아, 야. 아, 대박. 너무 따뜻해. 근데 재희야 좀 그렇다. 비주얼. 맛있어? 근데 맛있을 것 같긴 하다. 아이고. 비누방울아. 멀리 멀리 날아가고랑. 비누방울아. 멀리 멀리 날아가고랑. 아, 아. 최악. 재희야. 응? 이제 뭐 해야 되는 줄 알아? 차야지. 하나, 둘, 셋. 행복하네. 안녕하세요. 아름다운 밤이에요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아 근데 좀 좋다 놀러온 것 같네